먼저 인간간이라고 제목 붙였고요. 기본적으로는 불가에서는 모든 인간은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봐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불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진흙탕 속에 피어나는 한 꽃 하나의 연꽃처럼 맑고 깨끗한 존재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까 부처가 이야기했듯 인생은 고호라고 했잖아요. 왜 이런 존재가 그 곳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요소들을 알아야 돼요. 먼저 O, ON으로 가겠습니다. ON은 5, 5개에다가 ON, 쌓인 거예요. 뭐가 쌓였느냐?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이 5가지 요소가 쌓여 있는데요. 색수 상행식 처음 나왔기 때문에 개념을 알기 위해서 의미를 이야기하지만 외울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색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를 이야기해요. 육체를 갖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육체를 갖고 있는 거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저를 보고 있죠. 그리고 목소리도 듣고 있죠. 아, 목소리가 어떻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책상 위에 커피가 하나 놓였다면 커피향이 좋다라고 느낄 거고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수기관으로 항상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느낌수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 머릿속에 생각을 한다고요. 아,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싶다. 안 돼. 커피를 좀 덜 마셔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식의 작용입니다. 그 의식작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의지를 갖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낼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색수상행의 과정이라고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식, 판단작용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섯 가지의 요소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루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다섯 가지 요소 역시 지우겠습니다.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다섯 가지 요소 역시 어떠냐. 가, 임시로, 화합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존재부터 의식적인 것까지 임시로 다섯 가지가 모였다가 또 이것이 변화하면서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어제의 저와 지금의 나는 다를 것이고 지금의 나와 또 내일의 나가 또 다르고 인간들의 존재라고 하는 건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임시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고정불변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고정불변하는 존재, 고정불변하는 나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불교 이론이죠. 그런데요 인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걸 무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닐 무 이건 밝다는 표현이잖아요. 어둠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이 이 세상 모든 것,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항상 변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모르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럼 부처가 인간들은 왜 괴롭게 살아가느냐라고 이해하겠을 때 가장 중요한 원인을 말하려면 뭐 때문에? 집착 때문에 괴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삼독, 이번에는 쓰리. 세 가지의 독이에요. 인간한테 세 가지의 독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구분 되시죠? 첫 번째가 탐욕이에요. 탐욕. 탐나는 거, 탐내는 거. 여러분들 탐내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애라고 하는데 탐내고 성내는 것을 진애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리석은 것을 우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간략히 말해서 탐진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세 가지의 독 때문에 인간들이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럼 이 인간관을 보니까 아, 원래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몰라서 그리고 탐진치를 못 벌어서 그래서 괴롭다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불교의 이론이 좀 이해가 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